건강하게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이 전보다 내 몸이 더 좋았는지 그다음에 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준비했는지 누가 봐도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준비했는지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각 부위당 최고로 생각하는 운동 딱 하나씩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죠 무조건 하나씩인가요? 딱 하나요 다른 건 안 돼요 가슴 벤치프레스 어깨 OHP 등 등 바벨로우 다리 전면 하체는 무조건 스쿼트예요 하체 스쿼트? 네 하체는 무조건 스쿼트입니다 2두 2두 바벨컬 3두 3두 라인 트라이프 세스트 익스텐션 완전 다 기본이에요 네 저는 일단 무조건 기본이에요 턱걸이가 아니라 바벨로우인 이유가 있을까요? 등 운동 같은 경우에 어디 하나만 좋아진다고 해서 등이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로우를 취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동작적인 부분에서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협응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부터가 몸을 만들어 주는 기본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턱걸이만 해가지고 등을 정말 하부까지 다 매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벨로우는 일단 벤트오버 자세 자체가 주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코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안정화시키면서 중량을 칠 수 있는 또 고증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최고의 운동이죠 근데 이제 사실 마왕이시잖아요 그래서 3대는 몇이신가요? 제가 이제 블리스님 운동하는 영상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약간 과연 나는 3대를 몇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시점으로 저도 스트렝스 훈련을 했어요 3대 기록이 저는 한 580 정도 제가 그래서 사실 뭐를 여쭤보니까 네네네네네 제가 선생님 인스타 피드를 출발해드려서 옛날 빛시즌 때 운동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스트렝스가 벤치 한 160? 네 그때 제가 이제 165에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프레임 그러니까 OHP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10kg까지 밀었거든요 마소너 선생님 하면 네 내추럴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운동의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블리스님도 이제 계속 웨이트를 하시고 또 대회도 또 나가보시고 또 스트렝스 위주의 운동을 하시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이제 몸을 만들고 이건 이제 내추럴과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케미컬을 쓰시는 분들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 중량을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진적 과부하가 정말 중요해요 이 점보다 더 강한 어떤 자극 강한 무게를 가지고 내가 운동을 해야지만 이 점보다 사실은 더 좋아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간과하는 게 수행 능력은 올리고 싶어서 어떻게든 막 프로그램도 돌리고 어떻게든 막 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영양 섭취가 부재이거나 아니면 뭐 휴식을 잘 못한다거나 기본이긴 하지만 당연히 운동과 어떤 영양과 휴식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지는 가운데서 운동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사실은 뭐 내추럴로 운동을 하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기 싫을 때는 솔직히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6월 달에 대회가 끝나고 지금 비시즌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직도 하루에 두 번 웨이트 해요 오전 오후 웨이트하고 공복 유산소 하고 이거를 저는 이 틀을 제가 이제 갖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뭐 이 선수 저 선수 뭐 다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죠 모든 게 다 보인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유튜버들 막 보면서 특히나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꾸준하게 운동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냥 운동을 정말 도와서 하는 거라서 저도 이게 취미라서 저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님들의 다이어트 막바지는 어느 정도로 가혹한가가 좀 궁금해요 아 다이어트 막바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좀 틀려요 뭐냐면 내추럴 운동하는 사람들의 선수들의 몸을 보면 이 사람이 다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본인이 물론 기준을 정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제 기준에 일반 그냥 저도 물론 선수고 또 이렇게 선수 지망하는 친구들이 오면 그 친구들이 다이어트 저 다 됐다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한 달 더 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뒷판은 다 갈라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포징을 하면 이렇게 포즈를 취하거든요 포즈를 취하면 힘을 주고 이렇게 검은색 탑 바르고 오일 바르고 하면 누구나 좋아 보여요 근데 정말 근육의 질감 그 표현은 정말 드라이해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회를 준비를 할 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 기간을 잡죠 막바지 한 달 정도 되고 남았을 때는 유산소를 아침에 공복으로 무조건 1시간을 해요 근데 이거는 딱 대회를 놔두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BCG인데도 저는 지금 공복으로 유산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6월 달에 준비를 했을 때는 제가 다이어트 기간을 일반적인 대회는 3개월을 잡는데 제가 처음으로 작년 대회가 끝나고 유지어터를 했어요 1년 동안 대회 체중은 75kg고 대회를 뛰고 나서 제가 80kg 유지어터를 계속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유산소를 조금 공복에 하고 오전 웨이트까지도 공복에 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어지럽고 막 손 떨리고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집중력 좋고 전혀 에너지를 쓰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극한의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가 다이어트 이제 몸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서 한 달 더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공복 유산소 1시간 오전에 웨이트 1시간 그다음에 이제 수업하고 일하고 오후에 웨이트 1시간 오후에 웨이트 끝나고 유산소 1시간 네 오후에도 유산소를 또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회 진짜 한 3주 4주 막바지에 제가 제 몸을 보고 아 이번에 조금 더 빼고 싶다 조금 더 날려야겠다 지방을 날려야겠다 하면 제가 저녁마다 유산소를 해요 사이클을 집에서 한 11시 12시쯤에 별개 유산소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소 시간으로만 치면 최소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리고 웨이트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운동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인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꼭 뭐 사이클을 타고 꼭 뭐 러닝을 해야지만 그 유산소 효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식이요법이랑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방을 다 뺄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강도에 저는 몸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대회를 2009년도에 처음 되었거든요 네 가장 좋은 몸이 나왔죠 와 그러니까 2009년도 때도 제가 73kg였어요 대회 체중인 네 그리고 지금 12년이 돼서 이번에 대회도 73kg 와 체급은 똑같은데 이제 제가 완전히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제 인생 베스트 몸이 나왔어요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나요? 나이가 오래 어떻게 나이가 38살이에요 운동을 한 얼마나 하고 운동은 그래서 첫 대회가 2009년이니까 제 기준으로는 저는 이제 대회를 이제 뛴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09년이 첫 대회 2008년부터 준비를 한 거죠 대회 준비는 다이어트 막바지 때 운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또 얼마나 적게 드세요? 아 이게 먹는 게 네 정말 이 보디빌딩을 하고 막판까지 극한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걸 안 해요 네 왜냐면 어 제 어떤 그 기준이 기계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네 인바디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데이터 돼 있는 것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일 일단은 제 1차적인 기준은 아침에 딱 눈 떠서 일어나서 공복인 상태 화장실을 딱 갔다 와서 일단 체중을 먼저 재요 네 반스만 딱 있고 똑같이 체중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출근을 해서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제가 딱 팬티만 입고 제 몸 체크를 해요 근데 이 바디체크는 일단 제 눈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피하의 어떤 그 두께 복부 쪽이나 하체 쪽을 보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보이거든요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 다이어트 때는 얼마나 안 드시나요? 아 제가 마지막 2주 남겨놓고는 닭가슴살은 한 한 500에서 600g 정도 먹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제가 이제 고구마를 먹을 때도 있고 뭐 근데 저는 이제 간편하게 사실은 센터에서 그때그때 먹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미가래떡을 먹거든요 오 떡을 드시네요 네 네 무혐으로 되어 있는 현미가래떡 그래서 한 조그마한 손가락만 한 세 개 정도 들었어요 그게 한 100g 정도 되는데 그거 하루에 세 개로 버텼죠 네 하루에 세 개 그러니까 300g 근데 실제로 탄수화물 양으로 치면 엄청 엄청 적은 거죠 엄청 적은 거죠 왜냐면 왜 그렇게 먹냐면 어차피 제가 하는 운동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운동의 어떤 수준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제가 원하는 몸이 나오지 않아요 네 체중도 정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운동량을 계속 늘릴 수는 없죠 이미 지금 제 스케줄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운동은 저는 이미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일단은 조금 더 줄이면서 전체적인 칼로리도 줄이고 좀 탄수화물도 줄이고 하면서 이제 제 몸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300g 줄이니까 한번 그 안 빠지던 흐름을 한번 깨더라고요 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또 빠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막판 200, 300g 까지도 줄여서 먹었어요 지방은? 지방 섭취는 거의 그냥 뭐 거의 많이 안 먹어요 지방 섭취는 거의 안 해요 평소에 뭐 비시즌이나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자유롭게도 먹어도 거의 줄이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견과류나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그냥 하루 경과 그냥 하루에 하나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십 몇 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제가 제 몸을 만든 저만의 이제 방법이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비추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대회를 뛰고 선수를 하고 있고 또 제 몸에 어떤 정말 극한의 상태까지 가는 걸 제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저는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또 계속해서 대회를 준비를 하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 이름이 우리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아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회도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혹독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네, 더 혹독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아들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아들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변하지 않는 거는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는 않아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1등을 못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랑프리 당연히 못 할 수도 있고 예선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디빌딩 선수로서 또 건강하게 내추럴로 운동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전보다 내 몸이 더 좋았는지 그다음에 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더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누가 봐도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준비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덟 바로가 더 아홉 더 자 열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쭉 버텨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앉아서